군은 인파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중인파 시뮬레이션 용역을 시행해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군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인파가 많이 모이는 장소인 청량리 전통시장 일대와 대학가 주변을 중심으로 보행량, 보행흐름, 공간정보 등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인파 밀집지역을 예측해 사고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다중인파 시뮬레이션 용역 사업은 8월 말 완료 예정이며 용역 결과에 따른 인파 밀집지역에 도로 환경개선, 위험알림장치 설치, 지능형 CCTV 설치를 통한 밀집도 분석을 통해 인파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군은 경험적 판단에 의존했던 과거의 인파관리와 달리 다양한 과학적 분석기법을 활용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동대문구 어디든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삶의 터전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